같은 시간 대구 경북 혈액원에선 병원으로 이송하고 남은 혈액팩을 점검하고 확인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같아 보이지만 혈액팩마다 성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체열 시점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혈액 제고량이 전국에서도 대구 경북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혈액 적정 보유량은 5일분인데요 3.8일분이면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속한다고 합니다 하루 필요한 대구 경북의 혈액량은 405명분인데 응급상황에선 여유분이 없어 대비하기 힘듭니다 2019년도에 비하면 혈액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저희가 회복하는 데는 아직까지 완전 회복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으로 혈액을 보내고 나서도 이곳은 여전히 바쁩니다 여기는 혈액 제재 제조실인데요 체열한 혈액이 환자들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을 제품화하는 공정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여기는 공급팀에서 환혈된 혈액을 인계 받아가지고 성분 제재별로 제조하는 것입니다 현열을 한다 해서 이렇게 피를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검사도 나와야 되고 필요한 제재별로 다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금 제재팀에서 제조하는 과정입니다 이곳에선 하루 2, 3회 정도 혈액팩을 인계받아 작업하는데요 작업 시간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먼저 혈액팩을 원심분리기에 넣어 10분간 원심분리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선 혈액과 혈장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환자마다 필요한 성분이 다르기에 일종의 맞춤형 혈액을 만드는 셈이죠 그러니까 비중의 원리에서 무거운 건 깔아앉고 깔아앉는 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팩 위에 떠 있는 물성분은 혈장 이게 제재의 원리입니다 자, 시범을 하고요 어떻게 원리냐 하면 분절막을 이렇게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서브 백에 혈장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지금 내려가는 건 혈장인가요? 그렇죠 상층부에 있는 혈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PRP라고 결속한 풍부 혈장 보통 20cc의 혈액에서 약 2cc 정도가 나온다는데요 이 성분은 특별한 환자에게 수혈됩니다 이렇게 특성에 맞춘 성분별 혈액은 특이한 질환의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생명줄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 준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생각지도 못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T세포 모구성 림프 백혈병이라고 10월 8일날 처음에 발병해서 제가 여기서 사살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무웡급실로 갔었거든요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신장하고 장기 손상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신장 투석하면서 같이 항암 스트로이드 치료부터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초초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평상시 들어보지도 못했던 TV서만 보던 그런 건데 그게 내 새끼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하늘이 무너지죠 평소 운동을 좋아하던 준서는 유도선수인 형을 따라 유도를 시작했는데요 학교 대표선수로 각종 대회에 참가했던 유망주였습니다 그런 준서를 지켜보는 형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프니까 저도 아픈 느낌 그냥 빨리 동생은 낳았으면 좋겠다 낳아서 고생을 좀 덜 시켜줬으면 좋겠다 엄마는 빨리 동생 다 왕쾌해가지고 딱 준서한테 이제 동생한테 이제 그렇게 고생시킨 거 다 받아라 이제 약간 이런 거 집에서는 우애 좋고 유도장에서는 선의의 경쟁자였던 형제 늘 함께했던 개구쟁이 준서는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항암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다 죽여버리잖아요 안에 몸속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서 수치가 완전 축축축 떨어지더라고요 그 혈소판하고 이제 여기 다 떨어지면 바로 이제 수혈이 들어가고 이제 혈소판 같은 경우도 이제 고어쩍정에서 떨어지면 바로 이제 맞아야 되는 경우고 그러니까 수치가 오를 때까지 그냥 계속 이제 맞는 거죠 매일 체열 검사를 해 체열을 해가지고 이번 초기 당시엔 심각한 상태였지만 꾸준한 치료와 수혈을 통해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는데요 여전히 적혈구 수치가 떨어지면 서울에 수혈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빨리 집 가고 싶어요 힘들죠 운동이 안 하면 계속 생각나고 하면 좀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운동의 소질을 보였던 준서 그 시절의 기억은 사진 속에 남아 있습니다 유도에 처음 이제 유도 뭐 입당할 때 배달 딴 거 성적은 좀 괜찮았나요? 정체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아파가지고 누군가의 따뜻한 나눔 덕에 준서는 또다시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피를 준 사람한테 고맙죠 나도 빨리 나가서 누굴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 우리의 혈액 한 방울이 준서에겐 힘이 되겠죠 코로나19의 여파로 혈액 수급에 또다시 빨려가서 혈액 수급에도 부족한 현상이 만성화할 것이라는 헌혈하는 사람의 수가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보통 배달 전하러 말하지만 집중계약을